빠지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냐? 6000원까지 빠졌습니다. 6000원까지 빠지고 지금 1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지금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이 종목은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공황이 오면요. 이 종목이 전조점 6000원을 깨고 얼마까지 하락할 수 있냐? 저는 2000원 봅니다. 2000원. 2000원이면 저는 매수 들어갈 거예요.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건 쇳복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2000원이면 내 잠재사산만 찾아 먹어도 262, 600%입니다. 그런데 1차 목표가가 600%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바닥 바닥 바다가 이제 끼끗하면 다리가 숨어져. 하고 빠지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하지만은 발로 바로 튀어 올라와야 돼 떼야 되거든 발을 못 빼고 계속 빠지는 거야 제발 이걸 언제까지 그러니까 빨리 빼야됩니다. 발을 빨리 빼가지고 한쪽 다리 빠졌으니까 두 다리 같이 빠지면 그냥 쭉 하고 바닥 손길이 그만하고 한쪽 다리만 빠졌을 때 얼른 미쿠하고 양파를 막 빼야되는 빼면 이제 같이 미끄러지는 그러면 왜 미끄러지지? 이놈의 새끼가 막 그냥 붙잡고서 같이 막 그러면 네 마지막 마지막 발을 단어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하가 거기 중장된 발을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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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이 대공항에 오면 전저점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000원까지 빠질 것이다 라고 예측했잖아요 2,000원 이하로 빠지면은 이건 뭐 초대박이고요 2,000원까지 빠진다 라고 봤을 때 이 종목에 1차 목표가 1,000원을 잡고 1,000원을 잡고 2,000원 2,000원 2,000원에서 600% 수익을 1차 목표가 잡을 것이고요 1,000원을 돌파하면 오버슈팅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자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이 종목을 4,000원까지 홀딩 할 겁니다 그래서 4,000원입니다 그래서 2,000원에 1차 목표가 600% 그리고 내 잠재자산을 돌파를 하면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 4,000원을 잡고 2,000%의 수익을 지금 목표로 저 또한 이 종목이 매수 만약에 떨어지면 대공항이 오면 이 종목 당연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000원서부터 저는 모조리 쓸어당기 시작을 할 겁니다 2,000원 이하로 빠지면 이거 초 대박이죠 4,000%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이 왼쪽에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이 여러분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엄청난 수익률을 보시고서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 종목 전저점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000원까지 빠졌을 때부터 저는 매수 들어가서 목표가를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1만 2,000원 1차 목표가 거기에서 1차 참고적으로 SME하고 나스닥에 지금 앞으로 15일에 일어날 일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제가 여러분 이제 이 마마가 발이 엉겹게는 이제 빠졌단 말이에요 이제 SME 그래서 얘가 이제 같이 이제 같이 같이 나스닥에 다리를 잡고 같이 물 들어오게 쭉 빠지다가 보니까 조금 있으면 밑에 안반이 있어요 이게 높 계속 빠지는 자리 아니라 이게 쭉 빠지다가 보니까 바닥이 주가가 어떻게 나스닥은 죽어야되는 같이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야되는 S&P가 S&P가 쭉 빠지다가 보니까 안반이 있는 사닥이 안반이 또 허우지 안반 밑에 장 떨어지고 지고 사닥이 전부 다 아니면 지금 알아야 지영지 뭐 그러 빨리 알아야 지영지 일부 매 도치고 조정이 오면 다시 추경매수 들어가서 4만원까지 네 김종현님 어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요 질문하시구요 질문이 없으시면 그냥 구경 오신 거로 알고 재방송 홀딩 할 생각이다 그래서 2000%의 목표가를 잡을 생각인데요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뭐 수익률이 4000%로 넘어가는거죠 답으로 넘어가니까 야 너 저기 뭐야 나 일은 기억 못하니까 핸드폰에다가 뒤에다가 김동현 플러스 너와 나 우리 이래가지고 저거들 아우 나 일은 기억 못해가지고 아주 죽겠어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돈 버는 비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발을 부비고 2년의 고리를 만드셔서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민국 모든 문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불황을 호황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이 엄청난 대공황이 여러분들한테는 대호황 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자그마치 2000% 입니다 쇳복이 터지면 2000원 이하로 터지면 4000% 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대박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5탄 입니다 자 이 유튜브 보셔서 이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자 지금은 제가 수익사업을 당분간 안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 여기를 이 링크를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포스트가 나옵니다 멤버십 후원금 제도 자 멤버십 후원금 제도 지금 한 종목당 100만원씩 받고 있는데요 이 후원금 제도를 이용을 하시구요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차츰차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는 매달 지금 18일날 대한민국 최종 자 동현이 너는 저기 뭐야 아 지금 들어온 거야 방송 아니면 아까 아까대서부터 방송을 듣고 있었던 거야 최초로 연 6%에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입니다 자 배당 공시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 최근에 이제 어저께 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카페에서 저한테 후원금을 내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받으신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매달 6% 아까 제 그 100만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왜 이런 꿈의 이런 배당금 제도를 이용을 하게 됐는가 제가 여태까지는 수익사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대공황 이제 외환위기를 맞아 전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대가 올 때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돈을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경제 파탄에 빠질 수 있는 이 시기에 이를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해서 최소의 금액으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자 한 5분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구간에 안반이 있다 안반 밑에 전체가 다 안반인지 전체가 다 안반이면 이제 방향은 한가지 밖에 없죠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잘 보시고서요 파악을 하실 줄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가지입니다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으로 돈을 버는 선물 옵션이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배수하시거나 또 있구요 아니면은 수익을 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그래서 그 포지션에 대한 분석을 제가 아까 제 그냥 논토끼라고 안반 제가 재미삼아서 그렇게 표현을 즉흥적으로 해봤는데 그런걸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파악을 할 수 있는 30분안에 주가가 다시 방향을 잡게 될텐데요 아직은 더이상 말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태서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100만원을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태서 기존의 관송 주주와 동일하게 후원금 6%를 제가 추천했던 추천주가 최소 300% 도달할 때까지 매달 지불하겠다 라고 제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 6% 지불해 드리는 목적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이 만들어진 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하면 안된다 평상시에는 제가 돈벌이를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아 있을 때 이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면 안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후원금을 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대박 주식시리즈를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300%가 수익이 될 때까지 제가 연 6% 지불을 해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기업입니다 국민기업이 원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여태까지 수익사업을 했었던 카페입니다 대박 주식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이 카페인데요 지금은 이제 제2IMFO 대공황이 곧 오기 때문에 제가 수익사업을 당분간 포기를 했고요 자 여기 이제 종합주가를 보시면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시향 분석을 내리는가 이 4년 동안의 수익률 단 한 번도 손실이 없잖아요 자 이 종합주가 최고점일 때 이 포스트를 보십시오 오늘서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오게 될 것이다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많이 기술적 반동 구간이 왔죠 자 기존의 주식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요 일부 손실을 줄이시면서 빨리빨리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제2의 신호탄이 강하게 터지면서 하락 압박을 강하게 받는 구간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 종목 지금 6천원에서 지금 10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은 투자 메리트 없습니다 직전 정보 점을 돌파를 못하면서요 다시 대공황이 오기 시작하면 6천원을 깨고 2천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랬을 때 2000% 수익이 터지는 종목이 옵시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14탄입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요 이 검정색 테두리를 잘 지켜보시면 붉은 태양 실전 240개 종목 투자 수익률이라고 나오죠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은 날 매수해서 홀딩을 했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수익률보다요 240개 종목입니다 한 페이지가 이게 45개니까 240개 종목인데 지금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4배 5배 더 큰 수익이 나는 종목들만 제가 지금 214탄째 지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수익률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 짜리다 이번에는 다 1000% 짜리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4탄인데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자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는가 2000원까지 지금 빠졌거든요 자 동종목은요 연간 수익률입니다 연간 수익률이 6년 연속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7000원짜리입니다 7000원 자 7000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2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두토막 반이 난거죠 두토막 반 자 이 종목은요 지금 기술적 반동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이 특정구간에 쉽게 돌파를 못한다 못하면서 다시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작전세력들이 이미 강하게 끼어 있는게 저한테는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제 전저점을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도 1400포인트였을 때 2000원으로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얼마를 보느냐 우리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그냥 1000원으로 일단 잡을 텐데 1000원 이하로 더 빠집니다 저는 500원까지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이 7000원이니까 내 잠재자산만 따먹고 들어가도 1200%가 넘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500원까지 빠지면 저는 당연하게 매수 들어갑니다 1000원서부터 저는 매수 들어갈 거예요 자 저는 이 종목을요 500원의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1000원 이하서부터 단계별로 분할 매수 들어갈 생각인데 이 종목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거냐 저 7000원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7000원 잡아드립니다 왜 내 잠재자산이 7000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500원에 매수한다 그러면은요 1500%의 수익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1500% 저는 1차 목표가를 1500% 7000원을 잡을 것이고요 2차 목표가를 10,000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0%의 수익을 보고 제가 이 종목을 저도 매수할 거고 저희 카페 회원님도 매수를 하게 될 텐데 자 여기 보시면 2016년도 6월 1일날 나오죠 제가 2016년도서부터 아까 제 수익률 여러분들 보셨죠 240탄입니다 자 이때에 제가 앞으로 4,5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엄청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이렇게 주가가 빠지니까 자 빠지는 이유가 있다고 아까 제가 다시 한 말씀 드렸죠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하락장에 야 이거 하락장이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쫓아붙어서 여기서 매도 때린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죽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바닥을 완전하게 쳤냐 절대 그건 아니올시다 아직은 아직은 아까 제 이 자스닥이 이제 반등이 온다라고 그랬잖아요 왜 얘가 S&P가 S&P가 논투렁에서 쑥 하고 빠졌는데 바닥이 안반이야 이게 진짜 안반인지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자기 자기 돌이 생각이 안 난다 그냥 다른 말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아 마사토 마사토로 이어진 돌처럼 느껴지는 안반처럼 느껴지는 이 마사토가요 돌처럼 이렇게 단단한 흙이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세월이 지나가면은 그게 이제 부서져서 마사가 되는 건데 원래는 이제 거의 돌성분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테스트하는 구간이 30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주가가 지금 반등권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올라가죠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이제 다시 얘가 마사토로 이루어진 안반인지 아니면 정말로 진짜 안반인지 테스트를 끝나면 주가가 방향을 잡게 될 겁니다 자 이런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백전백승을 하는 겁니다 주가를 미리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전문 지식에서 나오는 거 자 선물옵션 투자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는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저를 찾아오셔서 전문적으로 배우셔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엉망금을 준다라고 해도 지식전달을 안하죠 예전에는 제가 다 가르쳐 드렸는데 자 아무튼 요 중대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선물투자하시는 분은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서 제가 미리미리 예측해 드리면 이쪽에다가 배팅하십시오 그러면 돈이 되고 살이 됩니다 피가 됩니다 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뭐 아까 오전 1부 2부 3부 타임 녹음 끝나고 S&P 나스닥 시항을 잠시 4부로 녹음을 하고 그냥 마무리를 짓도록 자 잠시 쉬었다가 2부 타임 2부 타임 다시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가면 무조건 올인해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최하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대공황이 오지 않을 때니까 2016년도입니다 대공황 너희들은 대공황 이런 유튜브에서 하는 지식이 없는 사기꾼 같은 놈들 얘기 듣지 말고 무조건 내가 추천하는 종목으로 돈을 벌어라 라고 해서 2016년도에 240단을 추천을 했구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이 왔다 라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시라 자 앞으로 4,5년 후가 되면 2016년도입니다 이때 당시입니다 4,5년 후가 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4년동안 이 수익률 자료를 준비를 한 겁니다 저런 여러분들은 제 2 수익률을 보시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한테 통째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미리 준비된 사람들은 이 엄청난 대공황이 국가부도의 날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고 그런 모든 국민들이 그걸 겪게 될 것인데 저를 찾아오셔서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요 남들한테는 대공황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떡고물이 또 떨어지는 돈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여러분들 돈 버는 비결은요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한 번